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가셨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세상에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육신적인 것과 또 세상적인 것에 내 우선순위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코로나가 와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민족과 민족의 재앙, 지진, 기근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준비해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는 한계에서 빨리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때부터 시작된 나 중심의 모든 삶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신이 될 수가 있다 네가 최고다 너를 놓치지 마라 네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나를 지켜야 되죠 당연히 내 거 있어야 되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아니 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없어져도 하나님 안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한계에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제가 옛날에 목회자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근무했잖아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근무했거든요 저는 영업가에 있었고요 보상가가 있어요 보상가는 쉽게 말하면 사고 나면 보상 처리해주는 과예요 우리 같은 지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에는 영업가가 있고 이쪽에는 보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가 직원들하고도 친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거죠 보상가 직원들이 보상 처리해주면서 제일 만나기 싫은 직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부끄럽게도요 1위가 목사입니다 2위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들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요 보상가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보금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보금인 줄 알고 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아니 그 보상가 직원들이 대부분 불신자 알겠어요? 제일 만나기 싫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라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보금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바르게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틀리게 하면 됩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금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무너집니다 완전히 초등학교 교사들이요 어린애들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 이거 가지고 보상 처리하려고 하니까 보상과 직원들이 주우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면서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법관 있잖아요 법관 판사 이 사람들요 30년 40년 하고 나잖아요 맨날 도둑놈만 만납니다 그 재판하는 사람들 속에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판관들이요 목사 존경 안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 범죄자들 중에 목사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목사 존경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목사나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판사 중에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가서 앉아있지만 목사 존경 안 합니다 자기 세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경찰들이 맨날 도둑놈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경찰들은요 저 사람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가지면 범인 못 잡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0년 살아보세요 자기 세계에 딱 갇혀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요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요 모든 게 사업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갇혀버리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까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 한계에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기준 경험들 싹 버리고 보고만 앞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내 수준에서 조금 좋은 조금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계 3장 문제, 창세계 6장 문제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이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온갖 재앙과 지진, 기관, 재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예언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점칠 필요가 없는 거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내 인생이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문제가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문제만 있는 게요 이 시대의 답이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문제 그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참고하지 말고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예배만 잘 드리고요 말씀만 잘 붙잡아도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니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놓쳐버리고 충격받고 실망하고 자절하고 그게 척다 말씀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도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께 먼저 더 각인됐는데요 내 영적인 문제 드러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크리스도가 예수님이 크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프랑스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세 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에도 걸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말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힘은 한 번 경험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힘도 똑같잖아요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육신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힘이 나오는 거죠 평상시에 운동 안 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병기 걸려야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규칙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다가 되면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15절을 읽었었죠 여기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룹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에 보면 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애워 쌓인 것을 보거든 너희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일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3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디도정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때 예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둘러쌌여서 완전히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 집 안에 뭐 놔두고 온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들은 그 돛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긴급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요 긴급성을 모르고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는데 맨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셨는데도 맨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까지 완전히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인생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지면서 분명히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même au moment où le déluge commence ils ne sont pas en train de écouter 정말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요 les gens se marient et vont aller manger et boire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나 얘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 얘기하면서 누가 보면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소돔과 고모나가 워낙 쉽게 말하면 부피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니까요 하나님이 유한과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 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를 보내고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두 딸을 거기서 꺼집어내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가 장롱 안에 숨겨놓은 다이아가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성장은 롯의 처는 지어로 잊지 마세요 아 남편이 몰라요 뭐 하는 돈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롯의 처는 지어로 잊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냥 이 멸망하는 거 맞나 하면서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는 지어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롯의 처는 지어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롯의 처는 지어로 잊지 마세요 롯의 처는 지어로 완전히 빽고 있어요 우리 육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서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고요 이게 돈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주부가 바뀌는 거예요 핑계는 세계보고만 그리고 완전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롯의 저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영적인 힘 없으면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합니다 활란 때에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활란의 나를 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활란을 견디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모든 역사의 중심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말세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는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사단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은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막 이런데 속지 말라는 거요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은요 이 능력 기적 표적 이런데 자꾸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래 왔다 여러분들 좀 더 거짓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림 때에는 비밀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마지막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짓의 아비인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속임수를 쓰면서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배우고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이 성 위에서 보루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보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초가 자면 졸면 완전히 정령 다가야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세 때 영적인 소망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림 때에는요 어마어마한 천체의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그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혹시 죽었다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누가 불렀 남진이가 불렀나요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집 없이 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진짜 그런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0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불신자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때 되면 다 결판 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영원한 통곡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제 그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니라 할렐루야 그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땅 끝까지 다 보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여정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땅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결론입니다 말세 시대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려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준비되면은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표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하고 딱 맞아집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은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은 알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만누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한테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좌화입니다 실제로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연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시대의 서밋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약속은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서밋 하면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 같은 걸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라의 정상들이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서밋은 아니에요 진짜 서밋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냐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연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은 주옵소서 이미 성령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과 고통 문제 갈등 앞에서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 여러분들 이 신앙 가지고 살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렘넘트들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의 영적 섬미소로 올라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